이번 유형은 최단거리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단거리의 문제가 나올 건데요. 당연히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그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단거리를 구하는 방법 이제 익혔나요? 일단은 뭐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용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구하기가 어렵다면 뭐 한다고요? 만약에 어떤 빈 공간이 나오면 그 빈 공간의 점이 하나라면 전체에서 그 빈 공간을 지나가는 점을 빼겠다. 또는 뭐합니까? 그 빈 공간 지점에 대각선 점들을 찍어서 그 점을 항상 지나쳐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또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세면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이러한 총 세 가지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는 이 최단거리 활용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풀어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산책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같은 원 8개를 서고 매접하고 있는 원의 형태인데요. 그런데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산책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B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원위에 표시된 점은 원과 직사각형 또는 원과 원의 접점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최단 경로를 구할 건데요. 우리 기존에 구했던 최단 경로는 사각형의 모양만 구해봤는데 얘는 원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까요? 한번 최단 경로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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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최단 경로.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는 이런 거 말고도 엄청나게 좀 많을 겁니다. 지금 최단 경로가.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직선이었죠. 얘는 곡선이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여기 가는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요? 직선으로 가도 어차피 경로는 하나잖아요. 직선으로 그어보는 거예요. 즉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 어? 직선. 직선. 여기도 직선. 여기 이렇게 직선.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자. 음 이렇게 가는 경로의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요. 요것을 전부 다 직선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 점들이 전부 다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직선이 딱 나오죠. 어? 요렇게. 우리가 원래 배운 걸로 방법을 바꿔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도 한번 이어볼게요. 나머지도 요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요거 두 개 연결하고. 여기도 이렇게 쭉. 여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어? 문제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사각형 문제로 바뀌었어요. A부터 B로 가는 최단 경로 문제로 바뀌었더라. 됐죠? 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가서. 결국에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에 의해서 B로 가는 최단 경로가 결정될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절대로 지나지 않는 데들이 있어요. 절대로 지나지 않는 거. A부터 B로 가는 최단 경로 중에 절대로 지나지 않는 거. 이게 실제로 약간 틀어져 있는 그림이죠. 틀어져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요걸 만약에 세운다면. 요기 쪽에서 바라봤을 때. 요쪽 보이죠? 요쪽은 요런. 요기는 절대로 가지 않겠죠. 왜? 여기는 요렇게 가는데 최단 경로가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해줘요. 없다고. 아. 그럼 되겠네. 마찬가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요 두 점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우는 거 일단. 좋았어요. 음. 모양이 좀 이뻐졌죠. 보여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가는 최단 경로. 이야. 빈 공간이 좀 많네요. 여기 세 개. 여기도 세 개.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전체에서 빼는 거 말고요. 항상 지나야 될 점을 찍어서 가는 경로 수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점을 찍으면 될까요? 한번 가볼까요? 아까 가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한 번도 가보면 어떤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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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아. 이게 항상 지나야 될 점. 보이시나요? 음. 선생님은 딱 보여요. 이 점하고요. 이 점이에요. 이 점과 이 점은 여기까지 여기를 가는데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실제로 얘는 이것을 반드시 세웠을 때 대각선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어야지만 겹치지가 않아요. 볼까요? 얘를 P라고 그러고요. Q라고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A부터 P 갔다가 B 가는 거와 A 갔다가 Q 갔다가 B 가는 거. 보여요? 겹치지 않죠. 왜요? A 갔다가 Q 갔다가 P 가는 거는 멀어지는 길이고 A 갔다가 P 갔다가 Q 가는 거 멀어지는 거니까 최단 경로가 아니다. 아. A, P, B. A, Q, B. 구해서 더하겠다. 그럼 일단 뭐예요? A부터 P 가는 방법 볼까요? A에서 P 가는 경로를 볼게요. 그러면 A에서 P 가는 거. 보여요? 어. 그럼 얘는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 가는 경로 수는 얘가 원래가 딱 이렇게 보면 정사각형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있으면 좋겠죠. 여기가. 여기가 원래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자자자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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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있으면 어? 여기부터 여기 가는 거 쉽죠? 음. 뭐예요? A에서 P 가는 거. 저게 만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두 개, 위로 두 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4팩을 2팩, 2팩 나누면 된다.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길, 없는 길? 없는 길이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다. 몇 가지만 빼면 돼요? 한 가지만 빼면 되겠네요. 보여요? 아.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전체에서 빼내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에서 P 가는 거 쉽네요. 이렇게 하나, 위로 세 개 가는 거. 그러니까 몇 팩을?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P 갔다가 P 가는 방법이 되겠다. 됐죠? 어. 그 다음에 A 갔다가 Q 갔다가 P 가는 걸 구하면 되겠다. A 가서 Q 가는 거 쉽죠? A에서 Q 가는 거. 이렇게 하나, 위로 네 개. 위로 세 개. 그러니까 총 몇 팩을?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Q에서 B 가는 거. 어? Q에서 B 가는 걸 봤더니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줘서 전체를 빼면 될 것 같은데 이 모양을 아까 봤죠? 어디에서? A에서 P로 가는 거와 똑같더라. 그러니까 A에서 P 가는 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즉, 4팩에서 2팩, 2팩 나눠준 거에서 몇 개를 뺀다? 하나를 빼면 되겠다. 됐죠?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왜?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계산해 보면 24를 4로 나누니까 6이고요. 이게 5가 되겠고요. 4가 되겠네요. 위에 게 20개. 됐죠? 아래 것도 몇 개? 20개. 그래서 두 개를 뭐 하겠다? 더 하겠다. 몇 개? 40개가 되겠다. 됐죠? 당연히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말고도 당연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양한 유형들조차도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방법을 통하면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딱 이용해서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번 유형 우리가 이제 최단 경로 수중에 활용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도 한번 학생들이 풀어봐서 이 유형을 완벽하게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thy moyens